신년 기자회견부터 1월 1일 벽두부터 기자회견도 거부하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습니다. 신년사는 발표를 한 거죠? 맨날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으르렁거리면서 김정은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독재 아닙니까? 그게. 질문도 받지 않는 게 독재죠.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해서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지 않아서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게 해서 전쟁이 아닌 평화로. 그래서 평화로 바탕으로 경제로 가 있다. 본인이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대요. 직접 챙기겠대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맨날 술 먹고 회의도 안 온 사람이 NSC도 열지도 않고 참여도 안 온 사람이 무슨 안보와 경제를 챙기겠어요? 그래 놓고 본인이 수출을 챙기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수출이 날 때 경제가 날 때려면 어떻게 되죠? 한반도 상황이 안정화되어야 되잖아요. 평화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 남북 간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새때한테 전투기를 추격시키고 풍선한테 전투기를 추격시키고 곧 전쟁 날 것 같으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대한민국에 수출 계약을 맺을까요? 맺었다가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요. 전쟁 나면 잘못하면. 밖에 해외에서 볼 때는 위험하게 보일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나라. 중동보다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새때하고 풍선한테도 전투기를 추격시키는데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할까요? 대한민국 기업에 누가 투자할까요? 경제안에 연결돼 있네요. 한반도 리스크가 바로 발생할 텐데. 주가 조작 저지르는 영부인 리스크. 말 안부로 하고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물가, 고위가, 고안율, 고급리 상황에서도 아무런 경제 대책도 없는 윤석열 리스크. 거기에다가 재벌들의 여전한 오너들의 불법 영향 전행이 심한 재벌 오너 리스크. 거기 한반도의 최대 리스크는 남북 분단을 위한 긴장 고조거든요.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일단 대한민국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줄 수 있어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옛날에 군사독재정권도 전쟁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 안 했어요. 으르렁은 가렸어도. 두 트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일사 보내고 대화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 나면 경제 망하고 국민들 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38선 주변에서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38선이어도 북한은 다 이쪽에 가 있어요. 인구들이 주로. 평양 주변. 우리는 바로 38선 밑에 서울 수도권에 2, 3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을 보면 전쟁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이 소탈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양쪽 다 피해를 입잖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엄청 넓은 데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살이 있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며칠 만에 전쟁 끝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윤석열 지금 압도적인 전쟁 준비. 압도적인 응징 보복. 그런데 세대하고 풍선 쫓아다니고 있고. 북한이 보기에 우습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기 위해서 능력도 발휘보다 하면서. 화동제동하고 NS시도 하지 않고 밤에 만찬하고 술 퍼먹으면서. 그래서 뒤늦게 국민들과 심지어 보수증까지 비판하니까. 술을 안 마셨다고 하잖아요. 초강경. 술을 안 마시기는.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작년에도 충남 보령 가서 올라와야 되는데 밤에. 머드팩 축제 갔었잖아요. 밤에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았어요. 보령. 지금 당시 그걸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지역 분들한테. 밤새 술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혹이 지금. 이건 제보를 받았고. 뉴스토마토에 기자 수첩까지 지금 실렸어요. 널리 안 알려졌는데. 기자가 자기 실망으로 칼로까지 썼어요. 대통령은 술병을 벌여라. 왜 이렇게 술판을 자주 벌이냐. 보령에서도 엄청난 술을 먹었다고 들었다라고 기자가 썼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취재돼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국내에 비상상황 생겼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술 먹고 술밤 버리고 올라가야 된다는데 안 올라가고. 헬기들이 심야에 이동하면 여러 가지 안보나 소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기 가동시간이 있대요. 대통령이 탄 1호 헬기. 또 대통령이 1호 헬기는 경호사항의 목적으로 세대를 같이 뛰운대요.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탄 헬기 모르게 하려고 하고. 런던 헤이즈 폴론 시리즈 있잖아요. 엔젤 헤이즈 폴론 시리즈 있었잖아요. 런던 헤이즈 폴론에서도 헬리콥터 3대 띄우잖아요. 테레스트 다 격추시키고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데 그래놓고 자기가 경제를 챙기겠다. 신년사회. 그런데 결국 어떤 경제기가 우리에게 몰려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서민들과 중산치기 위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기승전 노동자 때리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가야 또는 안전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이기 상황에서도 내수에 기원할 거 아닙니까. 소비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수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논해로 치고 수출을 잘해서 수출로 우리 경제를 성장을 경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수보다 수출. 그런데 내수다 수출 좋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상황이 평화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남북 간에 유축 질반의 상황이고 곧 전쟁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 청공이 하면 대한민국은 전쟁나야 정신 차리는 민족이라는데 청공 말대로 맨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지전이나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생산과 유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누가 대한민국 물건을 주문하겠습니까. 수출과 연결이 돼 있다. 이번 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쟁이 못 돌아와 버릴 수도 있는데 물류가 파괴되는데 통신이 파괴되고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수출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수도 노동자들 향한 비판이 되다 보면. 그다음에 전쟁 나면 투자도 안 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해외 투자자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더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성량률이 1.6%로 전망됐습니다. GDP가 1.6%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생산과 소비 다 이게 GDP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출도 부진해요. 지금 IMF 때보다 수출이 더 부진한 걸로 나왔어요. 이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수까지 더 부진해요. 지금 연말연시 보시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또 스테이플레이션의 공포가 오니까 있는 돈도 안 쓰고 실제 돈도 없고. 그래야 되면 고용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다 GDP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내수가 더 침체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공격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공공부로 일자리를 해고를 하고 일자리를 줄이고 그러면 실업자가 더 늘어나겠죠. 내수는 더 침체되죠. 그러면 잘나가는 업종들은 고용을 늘리냐. 재벌 대기업들이나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방송이나. 쉽게 또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재작년 40조, 재작년 45조. 아, 재재작년 40조. 1년 지나서. 재작년 45조. 작년이 50조로 전망이 됩니다. 은행권 수익이요. 그런데 지금 은행들마다 대규모 구조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사태로 제2금융권들. 사람들 마구 자르고 있어요. 명예태지, 희망태지. 막 30대를 받아요, 심지어. 명예태지, 희망태지. 그래요? 너도 빨리 나가라. 젊은 애들도 나가라. 나갈까.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큰일이에요. 경제 위기가 눈앞에 있는 거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매불쇼에 김강석 경작 박사라고 요즘 잘나가는 소장 경제학자였는데요. 그분은 진보도 아니고 굉장히 중도 보수적인 분이에요, 제가 보기는. 뭘 하시던가요? IMF 때하고 2008년 세계 경제기 때만큼의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때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마이너스 성장이 세 번 있어요. IMF 때. 2008년 세계 경제기 때.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 문재인 종목을 선방했지만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죠. IMF,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대한민국 최근에, 최근 20, 30년간 마이너스 성장 딱 세 번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데, 금리까지 고공행진하는 데도 성장도 침체돼서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테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김광석 박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스테플레이션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대요. 그 정도는 없었대요. 경기 과열로 임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도 나쁜 건데 그냥 물가가 많이 뛰니까 그런데 임금도 침체되어 있고 일자리도 침체되어 있고 경기도 완전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지금 작년 물가 인상률이 5%가 넘었잖아요. 평균. 올해도 그 정도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데요. 금리는 상반기에 더 올라갑니다. 미국 금리를 더 올리니까요. 그러면 쓸 돈도 없고 이자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5억을 받으신 분들이 이자만 333만 원 나옵니다. 매달. 이자만? 네. 한 달치 월급 또는 맞벌이 부부의 거의 4분의 3. 월급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5억 기준으로요. 그런데 다른 비까지 더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이자만 한두 달치가 더 나왔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2021년부터 작년까지 1.75%가 올랐는데 2.75%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275만 원 이자로 더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치 월급 더 나가는 거잖아요. 1억만 빌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5억 빌린 사람들은 333만 원이 매달 나와버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융이 8% 적용했을 때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1억 기준으로는 기준금이 오른 것만 단순 계산했을 때 2.75% 올랐으니까 1억 기준으로는 기존에 내도 이자 말고 추가 내는 기자가 275만 원. 한 달치 월급이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8%까지 올랐으니까 5억 기준으로 8%로 기준하면 한 달에 333만 원 이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지금 뭐 고물가, 고유가, 고급리, 고안율 회의라도 합니까? 언급이라도 합니까, 여러분? 그러게요. 맨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그러고 무슨 압도적 전쟁 압도적 보보 금지 그럼 셋째 쫓아가고 풍선 쫓아가고 침피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